이럴때 된장과 함께 찌면 느끼한 맛이 덜해서 더욱 맛있습니다 또 찔때는 배를 위로에서 쪄야만 게장이 흘러내리지 않는거 아시죠? 오동통한... 아래 위에 있는거?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해요 너무 고소해요 안에서야 지금 살이 오동통해지고 이 안에 지금 꽃게가 가짜요 가짜고 꽃게가 더 맛있어요 딱 먹었고 이제는 어떤 요리인가요? 네 바로바로 꽃게무침인데요 여기에도 비법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요리하시다 마시고 지금 기분좋아서 또 한잔 하시려고 안 돼요 안 돼요 방금이에요 한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대명인만한 비법이야 소주를 조금 맡아 넣으셔요 네 색깔도 지금 꽃게무침할때요 이렇게 술을 살짝 넣어주면 꽃게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요 더 새콤달콤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손맛까지 더해지면요 두개의 비린돈 정도는 그냥 아유 그냥 개눈 감추듯 밥 한그릇 뜯딱할 수 있는 꽃게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양념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양념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밥 생각났어요 지금 막 지은 밥 오우 빡 차있네요 소주를 저걸 입으로 후루룩 넣어야 되는데 이걸 참 고구만이 쓰려니까 와 지금요 꽃게 하나로 이렇게 수진만 환성이 확 차려졌어요 네 환절기에요 입맛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아주 어떠세요 아하하하 원래 이 꽃게를 영양도 잡고 입맛도 사주세요 오우 정말 보면 볼수록 커요 꽃게가 아 참 맛있다 꽃게 진짜 터질 수 있는게 아주 너무 맛있네요 네 그런데 잠깐 드실 때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꽃게는요 사계들이 다 먹어도 맛은 있는데 이거하고 궁합이 안맞는게 있어요 궁합이 꽃게랑 안맞는게 있어요? 네 뭐에요? 그러니까 미꾸라지하고 꿀하고 꿀하고 네 그거하고만 같이 다 같으면 먹으려도 좋은데 섞어서만 함께 같이 먹지 말라는 거죠 아 이제야 꽃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꽃게풍년이 김포에서 바닷바람도 쐬고 갓 잡아 싱싱한 꽃게로 기분 전환하는건 어떨까요? 좋죠? 김세현이 부터가 거의 바닷물에 샤워를 하셨어요 그냥 세찬 바닷물을 온몸으로 맞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오셨대요 근데 이 꽃게는요 봄에는 안개가 맛있고 가을에는 숙회가 맛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맞나요? 네 산란기가 끝난 9월에는요 이 안개는요 알이 빠지고요 숙회는 더 단단해져서 숙회가 더 맛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둘 다 맛있더라구요 네 여러분 정말 맛있는 꽃게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가을에는 가을남자 꽃게도 가을에 숙회가 맛있거든요 그런데요 자 고향극장 시간입니다 네 아 요 멧돼지가 이게 잡힐 듯 안 잡힐 듯 안 잡히면서 지금 저를 보는 시청자들 내간장까지 다 녹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드디어 멧돼지가 잡혔을까요? 고향극장 시작합니다 고향극장 고향극장 술차먹고 못나온다니께 마을을 온통 숙대밭으로 만든 멧돼지 가만 안 들겨 고라니도 못 잡는디 멧돼지는 어쩔껴 운전에서 이런 감 ils로 들어간다는 얘기 좀 하라고요 어 이すごい 놀자 한나절 산을 쑤시고 다녔더니 땀이 흐르네 흘러 땀 흐르러 마누 없이 혼자 사는 양반 등목이라고 지대로 하면서 살고시오 경님 웃겨 시원하지요 축하마 Age 아이 형님은 그래 으